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주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래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코로나가 발생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전망은 인류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저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미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 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교회와 개인 신앙의 영역에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인터넷 뉴스 어느 칼럼에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올해 종식될 경우에 코로나 이후의 양상에 대해서 두 가지 전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과 같은 새로운 환경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적응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미리 준비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에게는 편안하고 또 익숙한 것을 향한 놀라운 회기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무서운 속도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믿음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기로에 놓여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우수와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큰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여우수와서는 이스라엘이 새 시대에 새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성경입니다 출애국 미후 40년간 떠돌던 광야시대가 이제 끝나고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염원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염원하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 사명을 거기까지만 허락하십니다 그의 선조들처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셨고요 그런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슬픔이기도 하였지만 더욱이 가난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일을 앞둔 상황 가운데 혼란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바로 여우수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여우수와는 모세 옆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주로 믿음의 도전을 많이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힘든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가서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곤 하였죠 이것이 모세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민숙이 11장 14절 15절에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우수아는 이런 모세를 옆에서 보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저렇게 힘든 것이구나 저런 고통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이 이끌어가는 모세 다음 지도자가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상황이 되었으니 여우수아의 마음이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세 번이나 6장 7절 9절에 굳세고 용감하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우수아의 평소 신앙을 보면 그가 단순히 두려워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국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우아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우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아는 평소 주의 회막에 머무를 때에 모세와 함께 갔는데요 모세가 회막을 나가고 나서도 여우수아는 계속 그 회막에 남아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소에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크게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갈급함에 주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거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마치 벼랑 끝에 선 듯이 더 이상 내 힘으로 해볼 도리 없이 쪼그라들고 아주 작아진 마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갈급해진 마음이라면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은 비로소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이 여우수아의 심정이 바로 이렇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우수아는 평소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갈급함으로 기도했을 것이죠 그렇게 여우수아의 마음이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의 마음가운데 커지게 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여우수아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에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누네 아들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십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여우수아처럼 평소에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갈급함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에 처서를 두셔도 좋고 또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를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시다면 매일 진행되는 성전기도나 또 새벽기도에 성전에 오셔서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이때가 더욱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인 줄 하는 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더욱 힘쓴다면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표현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가 바로 이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서에게 그렇게 들려주셨던 첫 마디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였습니다 2절에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뒤로 후퇴할 것인가 육신을 따라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놓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난한 땅을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두려워하고 있는 여우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을 통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의 마음을 보니까 그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담대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가난을 정복할 만큼 그만큼 담대한 믿음까지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 중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여우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우수아가 서야 할 새로운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의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은 믿음의 영역으로 주님은 도전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세와 하나님이 그렇게 대화하였던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여우서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여우서와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믿음의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는 더 깊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 개인에게 명하시는 믿음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마누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신실로 믿고 모세처럼 주님과 대면하여 아는 그렇게 친밀히 교제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깊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 다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음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뒤로 물러설 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요동치는 그 배 안에서 죽음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그 믿음 좋아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원하며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여우수와의 당시 믿음의 상태였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바로 말씀과 순종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워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여우수와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여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한 권 다 해치우듯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한 권을 정복하듯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더라도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정직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읽게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지 아닌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들 얻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 땅을 밟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오직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 어렵죠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이라는 것은 좌우로 힘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순간에 해야 하는 순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죽음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요동치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치우치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유혹이 올 때도 우리가 좌우로 치우쳐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다가 한 성도님과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를 보시고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끝까지 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열려서 제가 내리는 바람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내렸는데 이후에 계속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은 신실함에 대해서 제 마음에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어서 무너졌다고 또 변했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명예와 물질과 성적인 유혹들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난한 땅은 싸워 정복해야 할 두려움의 땅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화려함과 풍요와 성적 타락과 음란이 가득한 유혹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우수아에게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일에 크게 용기를 내라 7절 말씀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믿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한 번 더 용기를 크게 내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순종이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다시 한 번 순종해 봐라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간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붙잡은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저의 온 집, 저의 부모님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20여 년을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좀 들으시는 듯 하다가도 또 이렇게 금세 말을 다른 데로 돌리시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데로 돌리시면서 이렇게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설명을 해드리는 것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이렇게 배운다는 것이 마음이 어려우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한 분이시거든요 굉장한 분이십니다 제가 많이 무서워, 아버지를 무서워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에 순정하여서 번번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또 번번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 좌절과 포기의 마음이 있었고 언제부턴가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아버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목회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버지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 라이딩을 섬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더욱이 그 순간이 다른 곳이 아니라 차 안에서 제가 운전하고 있고 아버지가 옆에 앉아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안 됐는데 지금은 될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기가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여우수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크게 용기를 내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음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연흐대와 같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을 처음에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아까 말한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 보다 그러고서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설명해 드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다 듣고 나셔서 너무나 좋은 말씀이구나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본인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몇 번 나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 그렇게 다니기는 했어도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복음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지금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남아있는 게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한 번 더 감동하셔서 영접기도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영접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따라 하실까? 복음 전하는 건 사실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접기도는 따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 권위적인 아버지께서 그 무서운 아버지가 아들이 따라 하란다고 따라 하실까? 이게 제 마음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아버지가 굉장하신 분이라고 제 마음에는 너무나 망설여지고 아,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망설여지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영접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그렇게 영접기도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시더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 단어 한 단어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구원해 주 예수 크리스도를 주인삼아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치고 나니까 저의 마음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표정이 너무나 밝아지셨습니다 항상 표정이 굳어 계신데 굉장하시다 그랬죠? 저희 아버지 너무나 밝은 모습, 얼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 차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주인에게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도 그래 오늘 정말 기쁜 날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더욱더 믿어지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우수와의 위대한 점이기도 하고 또 차세대 리더로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자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었고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하신 말씀을 여우수와가 다 듣고 10절부터는 여우수와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혼자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일어나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단간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루, 벤, 갓, 문하세 반쪽 지파인데요 이들도 어려운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기업을 얻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우수와가 먼저 당신들도 저 땅의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서 싸우는 것을 도우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게 되시죠 그들은 먼저 안식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지파들을 먼저 도우면서 가난한 정복의 온 지파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는 중요한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혼자만 담대했던 그 여우수와였지만 그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에 이제는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모세의 때와 같이 여우수와에게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 여우수와에게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도 함께 하시기만을 바랬던 것이지요 17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위하여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우수와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 시대를 맞이하는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우수와를 통하여서 믿음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전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어느 순간에도 함께 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대면하여 아는 믿음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혼자의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자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이전보다 더욱 용기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죠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지금 이곳에서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향한 그 순종이 우리 식량 가운데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크게 용기를 내어 주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우리 가운데 강해지고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들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교회들 위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찾기만 했던 믿음에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두려운 중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번 더 크게 용기내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소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믿음으로 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혁신을 따라 하거나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녀를 놓치고 주님의 소녀를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바라 내구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의 감성이 우리가 망설일 때마다 두려움에 떨 때마다 선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법 신실한 게의 범조들 하나님 영혼과 같이 징거지 주님의 설망하여 주신 성도들 이제 범조들에게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부하고 매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향한 온전한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그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또 두려울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내며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며 주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복음을 전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저 북한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자신을 믿고 체제를 믿고 돈과 명예와 세상 가치를 따르는 믿음에서 벗어나 오직 주를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성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이 석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에 계신 성교사님들과 비자발적으로 성교지를 떠나게 되어 그 땅을 향해 기도를 쌓아가는 성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교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일상에서 순정을 쌓아가며 영권을 성교사님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성교지로 보내실 때에 마음껏 사용하실 때에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을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흐리고 사랑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해요만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